가장 나다울 때요 나다울 수 있는 공간 나다운 모습은 나다운 게 뭘까요?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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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저다운 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때 제일 저답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걸 숨기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다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는 온전하게 제 모습을 다 못 보여주는데 초연이랑 만나고 나서는 좀 더 본연의 제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초연이 앞에서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순간에 했던 저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점 중 하나로 교복고 싶네요 제가 10대 때는 저같이 생긴 배우를 본 적이 없더라고요 10대 때 제가 그 무대 위에 있는 저를 본다면 그냥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안무는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제 엑스피리엔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무는 만들 때는 제가 가장 나갔다고 느낍니다 저는 저희 부부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한 활동을 제 스스로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제 일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잘 좋아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 어떤 모습들을 좋아하냐면 어떤 일들을 닥쳤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꾸 말하려는 힘이 있는 제 모습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해도 소용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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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해도 소용없어